헤임이는 2일 거 같죠? 2일 거 같지 않아요? 네. 잘 모르겠어요. 저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혼자 노래 들으면서. 맞아. 요즘 혼자 많이 있어요. 요즘 말이 약간 분위기 아련해서 요즘 약간 음악 듣고 저 희율이 희율이 저축기라고 해요. 위하이 주세요. 지금 한 번씩 여러분 난이 바뀌었을 가능성입니까? 왜 웃어? 와가, 랭아! 난 너희들 먹고 있는 나는 너희들 그 처음에 좀 더 웃겨. 스테이인 더 미라 미라! 라이큐 원이라 말해줘 세이 백더 세이 이게 무슨 부장님 느낌? 스테이인 더 세이 와가, 랭아!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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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스테이인 더 세이 스테이인 더 세이 스테이인 더 세이 스테이인 더 세이 아, 도몬어 스테이인 더 세이 왜요? 와가, 랭아! 우리 그거 채널 합시다. 채널로. 이 티에 이미 뭐예요? 강의의 가리요. 너만 먹었던 그날 그거. 어, 여기 둘이. 아, 그거! 우리 찍었던 거 있잖아. 슬금. 아, 그거요? 그거 이미 많이 했어. 그렇게 제니시하는 분인데 네, 이거 몰라? 잠깐만. 아, 쏘리 안 가졌지. 에? 아, 이거 오드, 오드 베이비. 맞아. 오드 베이비. 오드 베이비. 귀여워. 근데 맞아요. 혜인이가 약간 빈티지 갬성이 있어요. 귀엽대요. 정말 귀여워요. 오드 베이비. 와가, 랭아! 아, 랭아! 아, 랭아! 아, 랭아! 아, 랭아!